안녕하세요. 김시훈입니다. 오늘은 흔한 오면 흔하고 계신 3편 3화 봄, 벚꽃, 그리고 콧물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봄, 벚꽃, 그리고 콧물 우와! 진짜 예쁘다! 눈송이 같아! 벚꽃물이 최고! 아... 아름다워... 오빠! 예쁘지? 그치? 영화 속 한 장면 같아! 이 느낌은 뭐지? 자꾸 가슴이 두근거려! 떨어지는 벚꽃이 보고 있으니 왠지 눈물이 날 것만 같아! 자, 배고프지? 김밥 먹자! 야! 맛있겠다! 봄이라서 그런지 마음이 싱숭생숭해 입맛도 전혀 없고 잠깐! 하나씩만 먹으라고! 엄마, 전 근처에서 산책 좀 하다가 올게요 입맛이 없어서 아, 그래, 크로염 으악! 새줄이 사라졌잖아! 훗! 가끔은 이런 낭만을 즐기는 것도 좋지! 뭐야? 상태 왜 저래? 뭔가 불안한데... 따라가 보자! 봄이야... 올해도 어김없이 잘 살 줄구나! 너도 내가 반가운지 흩날리는 꽃잎으로 반겨주는구나! 으! 중2병 또 시작이네! 중3인 너 언제까지 저럴 거야? 내 마음 꽃잎에 실어 그리운 그 사람에게 보낼 수 있다면 꽃잎아! 그녀에게 내 마음을 전해다! 이 꽃잎이 진다 해도 나 절대 그대로 있지 않겠다고 토토할 것 같아! 응, 멘트 좋았어! 역시 SNS는 이런 감성이 있어야지! 오늘 딸 눈물도 다 나는데? 벚꽃놀이, 음류신, 나도 모르게 눈물 동생이 몰래 찍음 아, 찍지 말라니까 남이 찍어줄 척하지마! 내가 오빠라 왜 찍어? 응, 근데 아까부터 코가 간질간질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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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행취! 뭐지? 감격을 난 것도 아닌데 왜 콧물이 줄줄이 나냐? 더러워 죽겠네! 응? 저 사람 오빠 짝사랑하는 미중 언니잖아! 오, 오빠 콧물 닦아 빨리 주위 좀 보라구! 에이, 새로 산 옷인데 대충 나물에 쏙쏙 앗! 앗! 죄송합니다!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어? 민영이? 내 머릿결 찰랑인 거야 으뜸이? 민영아 안녕? 이런 곳에서 보다니 우연이네 그러게 반가워 너도 벚꽃놀이 누룽 벚꽃놀이 온 거야? 오 뭔가 로맨틱한 분위기 아니 아니 애니메이션 같아 가족들이랑 같이 콧물이 아니 콧물이었는데 너 밥은 먹었니? 난 아까 참치 김밥을 먹었는데 참치 오페라 삼가 많아서 좋대 그리고 아 그렇구나 나도 가족끼리 놀러 왔어 저 바보가 대체 뭐라는 거야 오메가3겠지 그럼 민영아 다음에 또 봐봐 말도 넘지 말고 멋지게 고백해 지금의 타이밍이야 노트맨 끝이려고 벚꽃고맹한 성공은 82% 응? 뒤에 뭐가 있나? 아 아무것도 아니야 오빠 힘내 이 순간만큼은 진심으로 운용할게 민영아 사실 나 너에게 꼭 할 말이 있어 오 응? 나한테? 나 사실은 오래전부터 너를 주...주... 아 잠깐만 콧물 좀 그러니까 내 말은 부행치 그만 작전상 후퇴 후퇴하라고 민영아 거기서 뭐하니? 와서 다 먹어 네 아빠 갈게요 으뜸아 미안 나 이만 가볼게 잠깐만 민영아 나 아직 부행치 으악 오늘 왜 이렇게 콧물이 쏠라져 작전상 후퇴려고 했잖아 할거면 콧물이라고 좀 확 닦고 하던가 눈이랑 콧물 막 가려워 나 왜 이러지 으악 더러워 가까이 오지마 내일은 4화 씻고 뜯고 맛보고 질개고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